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모든 분야에서 업그레이드 되고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성장하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캐나다에 있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캐나다와 가장 중요한 미국, 북미주와 남미, 렘넌트 살리라고 있게 하시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세미타임입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세상이 두렵고, 부럽고, 무섭다 이러면 세미타임을 누린 게 아니고요 세미타임을 누리게 되면 영적 문제가 보여져서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하고 연결된 게 있다고 그랬죠 기도와 호흡이 생명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 기도를 집중하면서 지금 내 피림 시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우리 올 한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북미와 남미, 렘넌트 살리는 교회 되도록 그 보좌의 축복 누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게요 중요한 것을 보는 시간이 세미타임이에요 많은 걸 해도 나는 세미타로 가겠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것을, 보좌의 축복을 보지 못하면 세미타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니까 묵상 힐링이라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의 말씀 드리면서 어렵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순식간에 끝났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묵상이 뭐냐라고 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묵상이 뭐냐니까 복음과 기도와 전도 그게 나의 것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명상은 내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나를 비우고 하면서 나의 잠재력을 찾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는 게 명상이죠 반드시 명상을 하면 그 배후의 나중심이 되면 사단의 사단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묵상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치유가 된다라는 말은 복음이 뭔지 깨달아진다는 말이고요 기도의 비밀을 찾는다는 것이고요 전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근본이 치유됩니다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건설을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전 지구가 지금 재앙이 오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답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틀린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 문제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답이에요 무너진 바벨탑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망할 갈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출입국의 3장 18절에 피의 제사, 희생 제사 드리러 나간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에게 근본이 되어지고 결론이 나는 것이 묵상 힐링이에요 사람들이 병이 영적인 병이 걸려있는데 해방되는 답이 인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명상운동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확한 답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단어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 내용이 뭔가를 잘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묵상 캠프를 해주고 미래 캠프, 기두 캠프, 달란트 캠프 해주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 캠프예요 지금 우리가 살았던 시대하고요 우리 지금 부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굉장히 다르죠 급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뀌는데 옛날 거 가지고 가면 안 맞아요 지금은 잘 맞아도 미래되면 하나도 안 맞을 수 있어요 반드시 올 미래 영적 문제 심각해지는 미래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 캠프 중에 캠프는 복음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미래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확실한 하나님 주신 미래에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기도 캠프라는 말은 뭐냐니까 기도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대해야 되는지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응답받고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려운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산에 가서 폭포수 떨어지는 그 밑에 있으라고 하지 않고 함께 하시기에 약속하셨어요 기도가 정리되길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remnant들 기도가 뭔지 그 비밀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달란트잖아요 전도와 성교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게 달란트입니다 전도와 성교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게 달란트입니다 전도와 성교,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재주가 많은 거지 그거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전도와 성교의 도구가 뭔지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서밍타임을 누릴 때 나오는 게 서밍 작품이에요 지금 밖에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내 피림이 작품들을 만들어서 후대들을 병들게 하는 거 그런 거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들 그 증거들을 남기는 거예요 작품으로 남기고 글로도 쓰고 하는 거예요 That's why we must also leave behind and collect the masterpieces that's an evidence that God is with us the masterpieces that comes out from meditation and prayer 다윗은 자기 좋아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양 지키는 기술 개발을 하고 했는 게 그게 지금 작품이 됐잖아요 So David, for example, he enjoyed praising God and writing poetry and also protecting his lamb and that all became a masterpiece for us 하나님이 그동안도 함께하셨고 올 한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실 건데 그걸 좀 남겨보세요 So God has been with you to date and He will be with you in this year as well May you leave behind the masterpiece 어려움 속에도 있을 거고 또 갈등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실 거고 위기 속에도 하나님과 함께하실 겁니다 So sometimes you'll go through conflicts, difficulties, and hardships but even within those problems, God will be with you 작아도 좋고 짧아도 좋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그걸요, 남기는 거예요 So the masterpiece can be a small masterpiece just leave behind the record that God has been with you 자, 그러면 우리가 서밋의 작품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And then how can we enjoy Summit masterpiece? 문제 만났을 때입니다 It's when we face problems Remnant들은요 성경에 Remnant 17명은 문제 왔을 때 응답받았어요 The remnant in the Bible, the seven remnants they enjoyed, they received answers when problems came to them And they became the leader who had the answer of the gospel So if the question itself is incorrect then there's no answer But if the question is correct then you'll find the answer that God has given you But most of the time we think a problem came to me It's difficult, it's hard But for Joseph, as we all know he had many family problems his mother passed away But that was an answer for him So he had the gospel And he knew how to be with God through prayer And so he had He was used for Egypt evangelization and word evangelization May you enjoy your Summit masterpiece in this year And there could be many problems that come your way even this year But if you couldn't even recognize him as problems of course that's foolish But on the other hand if you fall too deeply into that problem and you're shaken then you cannot carry out word evangelization It's only when we can understand the answer that God has prepared for us inside that problem that we can carry out word evangelization And so we must change that problem to an opportunity in which we can find the fundamental answer God wants you to find the fundamental answer but if we only seek for temporary answers then it will only bring bigger problems So inside of the problem we must restore God's image through the gospel and also what prayer is and the blessing of Garden of Eden which is evangelism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나의 복음을 찾고 정리하고 나의 기도를 정리하고 나의 전도선교를 정리해야 근본적인 기회가 되는 거죠 And if that problem is indeed a true problem we must be able to find my gospel my prayer and my evangelism and organize them Then it will turn to an opportunity And Moses was born into an age when his entire nation was enslaved 희생제사, 피제사가 뭔지 알아들었던 모세가요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굽의 우상들 다 열 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니까 주변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And because all ten, through ten plagues the ten idols of Egypt was broken down even the surrounding nations was gospelized 예, 최강대국 애굽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출애굽의 일 때문에 주변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And because of the incident that arose in Egypt which was the strongest nation of that time even the surrounding nations received the gospel 여러분, 문제만났다고 하면 Summit Time을 누르십시오 And if you have met a problem may you enjoy the Summit Time 사무엘은 교회가 문제 많았잖아요 And for Samuel in his time the church had many problems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It was an age where God's word was hidden from people 사무엘이 보고 말고 있었던 나시린의 언약 가지고요 언약계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미스바 운동하고 블레셋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만들었어요 But Samuel held to the covenant of the Nazarite and he slept by the Ark of the Covenant and later he was used for Mitzvah movement and carried out the evangelization of Philistia 올 한해 다 기억하십시오 문제 만났을 때 나의 근본을 바꾸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And may you remember this in this year when I have a problem I will make it an opportunity to change my fundamentals 다육 같은 경우에는 자꾸 미워하고 인분주의 쓰고 하는 그런 사울랑을 만났어요 And David he met King Saul who was always envious of him and wanted to kill him 우리는 사회가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썩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We often say Oh society is so corrupt 그곳에서 보고 말고 있었던 다윗이 사무엘에게 들었던 성전 언약 언약계 이걸 붙잡고요 기도 비밀을 가져요 But even though David faced many social problems he held to the covenant of the Ark of the Covenant and the Temple 골리앗도 이기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블레셋의 하나님 능력을 설명하도록 만드셨어요 And God allowed him to overcome Goliath and to explain who God is in front of the Philistines 성경의 렘넘트들 보니까 전부 다 문제 속에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And if you look at the remnants in the Bible All of them were inside serious problems 여러분 문제 만나셨습니까 나의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정리하십시오 And if you have a problem may you organize your word, prayer and evangelism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아 북미와 남미 살리고 렘난 살림에 응답 주시려고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May you believe that God will carry out And it has prepared the work for world evangelization and the evangelization of North and South America through that problem 우상 숭배 왕비부터 다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우상 시대를 만난 엘리사가요 얼마나 붙잡았죠 And Elisha was living in an age where the entire nation has completely fallen to idolatry including the king and he held to the covenant 보금 알고 있었던 그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이라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요 바람나라도 이기고 도단성 운동이 응답을 받습니다 And so because he knew the gospel he sought for the double portion of the spirit through prayer and was used to carry out 토스한 movement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이 포로로 갔지만요 정식이도 하면서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베르시아까지 세계보금하는 응답을 받아요 And Daniel who held the covenant of Isaiah 7.14 was used to carry out evangelization of Babylon and even Persia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초대교회와 바울은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이 보금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When Israel was colonized by Rome Paul and the early church they held to the covenant of Christ and was used for world evangelization 성령 충만 마가다르 방에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게도니아도 살리고 로마도 살리고 세계보금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And they had the mystery of the feeling of the Holy Spirit in Mark's upper room and they were used to save Rome and Macedonia 우리가 얼마나 거창하게 대단한 걸 살리냐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고 summit time을 누리는 겁니다 So when we say world evangelization it's not just a catchphrase or propaganda but it's really about enjoying the summit time 문제 만났을 때 아주 중요한 답을 찾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So when you face a problem may you enjoy summit time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갈등하는 일이 많이 생기죠 And when we go out to the world we'll face many conflicts 비난하는 말도 듣기도 하고요 또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런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And so many people might criticize you and sometimes you'll be framed incorrectly 그때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summit time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But don't act according to your temper God tells you to enjoy the summit time 아 이게 나를 갱신하라는 거구나 앞서가도록 하나님 갱신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And so see it as an opportunity for you to renew yourself and to go ahead of others 네 악한 사람들은요 뭐 시험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갈등도 주고 억울한 말도 하고 그래요 And the wicked people of course they will bring many conflict to you and also temptations and trials 우리는 핑계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갱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And we don't need to make excuses but instead just renew ourselves and go ahead of them 불신자들은 그런 일들을 만나면요 막 시험들어있고요 갈등하고 있고 거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And if you look at the unbelievers whenever they face that kind of problem you'll see that they fall deeply into that conflict or trial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처럼 하나님 안 믿고 계속 그 시험 들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것에 빠져있으면 안 돼요 But we're not unbelievers We cannot become like unbelievers and fall deeply into the conflict and problem 하나님 자녀들은요 항상 그랬어요 복음 전할 때 복음 막고 빗박하는 자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So for believers it was always like that whenever they try to preach the gospel there were persecutions and there were people who tried to block them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를 얻고 그 사람들의 뭔가 나를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면 계속 속아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지금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 나에게 갱신시키는 시간이구나 나를 앞서가게 하는 그런 시간이구나 하고 서밋타임을 누려야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공권 초월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이 삼치를 나라 살리는 빛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 시험 들고 다 갈등하고 다 싸우고 있는 그때의 유일성의 응답이 앞서가는 응답이에요 올 한해 현장에서 많은 갈등 올 때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신시키는 그런 응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So I bless you to enjoy the answer of renewing ourselves whenever there is a problem and conflict in the field And so the earth has faced many disasters like climate change and also mental illnesses 남미도 보니까요 참 많은 재앙 속이 있고 그 사람들 막 탈출하려고 그러고 위기 속이 있고 그래요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의 재창조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성경에 위기가 왔던 그런 시대들이 있는데 그 애굽의 바루왕이 후대들 아이들을 다 죽일 때가 있었습니다 And in the Bible you see many cases in Egypt King Pharaoh once commanded for all children to be killed 지금도 세상 임금 사단은요 흑암 문화로 불신앙으로 우리 후대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And even today Satan is planting unbelief into the next generation and spiritually killing them 남미만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다 위기가 와 있습니다 And it's not just South America that's facing a crisis The entire world is under a crisis 블루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요 아수르가 또 아랍 나라가 계속 전쟁을 했어요 And Phylliscia The Phylliscia invaded Israel and also Atsyria and Aram nation 그때 야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틀린 걸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 잘못이다 깨달았던 인물이 사무엘이고요 다위시였습니다 And there were individuals who realized this is our fault who held to incorrect things and they were Samuel and David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었던 히스기아가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And 히스기아 King 히스기아 who has lost hold of the mystery of prayer realized and started to pray 갑절의 영감 그걸 구했던 엘리사가요 이 아람 군대 그 쳐들어오는 걸요 막았어요 And by Elisha who sought for the double portion of his spirit the Israelites were able to block the invasion of Aram 지금도 사단은요 3단체를 이용해서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이걸 깨닫고 막는 기도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And even today Satan is constantly invading our next generation through Genesis chapter 3 6 and 11 We need people who understand this And they're creating the Nephilim culture and we must understand this and pray for this And the Israelites they faced a problem like being captives and colonized and also wandering around the world as the Esporic nation 성령 충만 받았던 바울과 제자들이요 해당에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이었죠 But the disciples of Paul and Paul who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y entered to the synagogue and carried out 렘넌트 운동 하나는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God has promised us an answer that has never been before and never will be after 위기 같지만 세계보금화 작품 만들 기회고 서미스로 세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And it may look like a crisis but it's an opportunity to raise the next generation as the summit 하나님이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세계보금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기회를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May you believe that the crisis is an opportunity for you and the remnants who possess the gospel to carry out world evangelization 그 작품을 남기는 그 제자를 세우는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And may you enjoy the answer of leaving behind the masterpiece and raising up the disciples for this 잠깐 하다 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꾸준히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And this cannot be a temporary answer What's important is to continue 지속하는 가장 키가 뭐냐니깐요 지속되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겠죠 What is the key to continuation is to receive the strength that comes from God constantly 흐름 놓치시면 안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증인의 흐름 그 속에 있어야 돼요 And so you should not lose hold of the flow You must be within the flow of the word prayer and witness 그래서 우리는 훈련 메시지도 듣고 그 다음에 전체에 흘러나고 있는 보무에 메시지도 듣고 제일 중요한 강답 메시지 지금처럼 그렇게 붙잡으시면 돼요 And that's why you must also listen to the to the headquarters message for training and also the pulpit message that's most important 그리고 기도 응답 의 흐름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연결시키래요 북미와 남미 우리 직접 안 가도 세계 복음화와 연결시키도록 우리 기도하면 돼요 So there's also flow of prayer and even if we do not go to South America ourselves inside of prayer we can be within the flow Remnant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도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전도운동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And God God isn't looking for someone who is who is eloquent in words He's looking for the person who's inside of the flow So that's why I really want to commend And deacon Anne for sending out these broadcasts And this media evangelism is really efficient 네, 음량하고 이렇게 또 찬양팀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And working for the sound system and the praise team is also so important 아, 지금 상황은 그런 플랫폼과 함께 미디어로 나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구나 전도의 흐름이구나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You must be able to see that the way we do evangelism in our time is through the use of media 지속하려면요 우선순위 바꾸셔야 됩니다 And in order for us to continue you must change your priority 그냥 하다보면 무너져요 기도하고 공부하시고 기도하고 일하셔야 돼요 So if we just keep doing things with our strengths will fall down first pray and study or work 기도 속에서 인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And first pray and prepare your life 그래서 내가 살면 주변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So if I first am revived I'll be able to revive everyone around me 인본주의로 가잖아요 결국은요 헛수고고 무너져야 돼요 And if we go towards humanism in the end they're all useless and will fall down 불신자를 기준 두지 마십시오 불신자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살아도 뭐가 되는데 하나님 자자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And do not make unbelievers your standard For unbelievers it might work because they're unbelievers But for God's children if you follow after their methods in the end you'll fail 우선순위 바꾸셔야 됩니다 Change your priority change the order you do things 마지막으로 지속되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원인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이 나예요 And lastly what is the main reason that we cannot continue it is me who appears in Genesis chapter 3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안 걸리면요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And this is I think what's most important If we're not caught up in this problem of Genesis 3 we'll have great success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 빠져요 나라는 것들 내 거 또 나를 위한 우리 내 기분 내 생각 내 상황 이 쪽이 자꾸 빠져요 So this is including myself We tend to always fall into me, my things and us for me and my position my thoughts my emotions my feelings 그러니까 Summit time 누리지 못하고 지속이 안 되는 거죠 And that's why we cannot enjoy the Summit time and we cannot continue 자꾸만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So we always fall into unbelief 그래서 세계를 정복했던 유대인들은요 뭐 중심으로 살았냐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죠 And you know the Jewish people who conquered the world they lived their lives centered on the tabernacle 나 중심 안 되려면요 하나는 중심이 되려고 하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는 나중에 생각해야 돼요 So for us to be God-centered one method is to think of the church first and then me comes next 혹시 마음이 불편하다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창세기 3장에 빠져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And so if you are really disturbed by this notion then think about examine yourself whether you have fallen to Genesis 3 미국을 시작했던 청교도가요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 지었고 그 다음 학교 지었고 그 다음 집 지었다고 하죠 순서가 그거였어요 The Puritans who started America what they did when they came they arrived was first they built the church and then the schools and after that their houses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주업은 교회에서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 주신 정직의 사명이 그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And so we have many occupations in this world we have our job but our first job is our position the mission that we were given in the church 침이처럼 교회 한번 나가주고 그냥 한번 일요일인가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 세계보고마라는 응답 속에 갈 수가 없죠 So we cannot carry out world evangelization if we consider going to church as one of many hobbies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려면 세상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틀린 상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주고 봐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꾸만 살려고 몸부림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천하를 얻고도 너 생명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말씀하셨죠 엄청나게 성공하고 업적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생명이 죽었다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점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인생을 살면 안됩니다 예배가 중심되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게 되면 그렇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심되어야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요 월한에 계속 응답 날마다 응답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배려해줘도 크게 승리하는 응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북미와 또 남미 렘넌드 살리는 교회 되도록 은약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보좌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은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And because we cannot do this with our own strength you have given us that you will be with us with the blessing of the throne and the power of the throne Summit time을 올 한해도 날마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And help us to enjoy the Summit time daily even this year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가 정리되도록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May you heal us so that we will be organized with my word, my prayer and my evangelism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묵상 캠프가 시작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And allows the answer to start the holy meditation camp to save the next generation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놓으신 답을 찾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And help us to find the answer that you have prepared inside of the problem, conflict and crisis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Summit의 작품이 남겨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May you guide our lives so that we can leave behind the Summit masterpiece to lead many others who are suffering in this world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And we pray that we'll not be shaken by the word of the people and the world but instead listen and hear God's voice 온란에도 날마다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And allows to be within the answer every day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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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